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건강 이상서를 비웃듯 20일 만에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냈고 그런 직후에 북한군이 우리 GP를 향해서 총격을 가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까요? 이 의도를 여러분께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 나오셨습니다. 문성목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남광규 고려대 아시아문제연구원 북한 연구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먼저 북한군의 우리 GP 초소 총격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 볼까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지금 군에서는 우발적으로 총격이 일어났다고 일단 무게를 두는 것 같습니다만 저는 어쨌든 그 총격 사건이 일어난 위치가 비무장 지대 안에 GP거든요. 거리가 1.5km. GP와 GP 사이에는 1km, 2.5km도 안 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총격이 일어나면 굉장히 확전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것이 정전협정과 9.19 합의의 명백한 위반입니다. 그리고 피탄, 다시 말하면 탄착이, 네 군데 탄착이 형성이 됐는데 만약에 우리 인원이 노출됐다면 얼마든지 인명사실상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단순히 우발적으로만 단정하기에는 미심적인 부분이 있다. 그런 차원에서 다른 가능성도 열어두고 대비를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가능성 그러면 어떤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계신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군에서 보는 것은 네 가지 이유를 들어서 우리 쪽에 의도적으로 도발할 가능성은 없다 얘기하거든요. 지리적 여건, 기상 상황, 그다음에 주위 영농, 교대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점. 그렇기 때문에 아마 우발적으로 총기를 점검하는 과정에 당겨서 발사가 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북한의 체제 특성상 그렇게 실수를 했을 때 빚어질 수 있는 일파, 만파의 후과가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 과거에 뭐 그런 일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런 차원에서 이것이 무언가 지금 북한이 우리 측을 향한 불만, 비무장 지대에 이미 평화가 왔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가 내세우는 DMZ 평화. 그러나 북한이 원하는 것을 남측이 그대로 수용하지 않으면, 듣지 않으면 이것은 하나 신호탄에 불과하다. 더 큰 충돌과 도발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암시하는. 다시 말하면 피해도 주지 않고 자기들이 당장 물리적 피해를 받지 않으면서도 뭔가의 의도를 전달하는 그런 어떤 의도는 없는지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네, 남강규 센터장님께는 이렇게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김정은 위원장이 20일 만에 모습을 드러내고 그 직후에 우발적이든 어떻든. 이건 사실은 우리가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만 우리 정부는 우리 군 당국은 우발적인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 총격 사건이 일어난 이유, 연관성이 있는 겁니까? 이게 뭐 우발적, 우연적이게는 시기적으로 너무 좀 민감한 시기에 북측 이제 총격을 가했다는 거죠. 방금 설명한 것처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일 동안 안 보여서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상당히 일대 소동을 겪었는데 그 연장선에서 바로 또 이런 사건이 보셨다는 부분하고요. 또 하나 이제 국방부가 발표한 그 상황이죠. 거기 보게 되면 북한군 GP 세 곳에서 우리 GP 한 곳을 가서 타깃을 해서 지금 한 곳으로 북방부 발표를 제가 나온 것으로 보고 봤습니다. 그렇게 보게 되면 상당히 저쪽에서 3개의 GP에서 우리 한 곳 GP를 가서 조준 사격했다고 그러면 이게 과연 우발적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우선적 약간 의문이 가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역시 이제 시기적이죠. 지금 이렇게 예민한 시기에 더구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일 만에 모습을 드러냈는데 그래서 저는 어찌 보면 이제 우리 사회가 그동안 한 20일 김정은 그 어떤 상황을 둘러싸고 내부적으로 상당히 좀 혼돈스러웠지 않았습니까? 뭐 그 연장선에서 또 이렇게 도발을 함으로써 우리 내부에 또 일을 둘러싸고 또 다양한 해석들이 좀 나오게끔 하는 그런 데 본다 그러면 다분히 저는 우리 국내 사항을 좀 이렇게 약간 좀 교란, 혼돈시키기 위해서 그 연장선에서 제가 봐서 아주 약하게 도발을 했지만 저는 일단 좀 어떤 정치적 의도성이 내재되어 있는 어떤 도발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려고 합니다. 우리 군당국에서는 우발적인 사건으로 보고 있지만 거기에는 북한의 그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내부의 이런저런 교란, 하다못해 의견 분열 이런 정도를 노린 약간의 저차원, 저강도의 도발인 것 같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게 어디까지는 이제 추정이죠. 좀 그런 부분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당국에서 사실은 우리 정부와 우리 군당국의 발표를 국민은 신뢰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를 지키고 있고 우리를 대신해서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군당국에서는 이런저런 아까 약간의 의문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매번, 문재인 정부 들어서 매번 우리 군당국, 우리 정부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다. 혹시 뭐 그런 문제의식 갖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네, 뭐 그럴 수는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우발적으로 판단하는 이유를 우리 지표가 상대 지표보다 높은 위치에 있고 그다음에 안개 때문에 시계가 1km 이하였다. 북한군 장비 점검 방금 이 화면에 나오시는 보시는 대로 북한군 장비 점검 시간대고 GP 근처의 용농 활동을 지속 식별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유를 들어서. 그러니까 의도를 이제 어떤 의도냐라고 규정하는 것에 따라 다를 수 있거든요. 말하자면 그 의도가 우리 측에게 물리적 피해를 가해서 우리에게 뭔가 인명 살상이라든지 시설의 파괴라든지 그런 목표로 그런 의도를 가지고 했다면 사실 맞지는 않습니다. 전실적으로. 왜냐하면 상대방이 반격을 하면 불리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의 의도는 아닐 가능성 있다. 그러나 우리 센터장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의도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해서는 안 되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말하자면 우리 정부나 군은 북한이 미사일을 쏴도 발사체로 톤다운을 하고 지금도 우리 정부로서는 4.27 선언 2년 이제 앞으로 남북관에서 남북 간의 협력과 교류와 대화를 확대시키고 싶은 이런 상황 속에서 이것을 가급적이면 의도가 아닌 우발로 단정을 하면 이 소식이 확대되거나 또 남북 간에 뭔가 불필요한 긴장이 조성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어떤 다른 생각이 여기에 개입이 된다면 다른 실수를 또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보다는 있는 그대로 보고 다행히 이제 지금 제가 이제 문제에 삼는 건 이런 겁니다. 북한이 만약에 우발적이었다면 즉각 통보를 해야 되거든요. 두 번째는. 실수로 총알이 날아갔다, 미안하다, 이건 우발적인 거다, 잘못, 실수다 이렇게. 그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9.19 군사합의회는 적대 행위를 금지하기도 되어 있지만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해서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혹시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하면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보는 의미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아침에 즉각 2시간 이내에 북측에 전통문을 보냈지만 아직까지 하루가 넘도록 아무런 반응을 안 보이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뭔가 규정과 원칙과 합의에 기초한 그런 판단과 대응을 했으면 더 좋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정부와 마찬가지로 미국의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이번 총격 사건 잘 알고 있는데 우발적인 것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여기에 덧붙여서 우리 정부가 북한의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는 국방부 측의 발표까지 여러분께 묶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전통문을 통해서 저희가 9시 35분에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우리 측 수석대표 명의로 대북 전통문을 통해서 저희가 9시 35분에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우리 측 수석대표 명의로 전통문을 보냈는데요. 전통문을 통해서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달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현 상황에 대해서 심각함에 대해서 우려했고 입장도 표현해 달라고 얘기를 했으며 이 같은 행위에 대해서는 즉각 중단해야 된다는 점도 촉구했습니다. 그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황을 지켜보면서 판단해서 할 예정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문성문 센터장님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어떻게 해서든 북한을 대화와 협력의 장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이러한 일이 일어날 때도 원칙대로 항의의 뜻은 전달하면서도 의도가 있는 도발로 보지는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문제는 우리가 이런저런 뜻을 전달해도 북한에서는 답이 없다는 거예요. 항의를 했으면 미안하다든지 아니면 우리는 그런 일을 안 했다든지 이런 반응이 와야 되는데 반응이 없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 애를 쓰고 있는데 지금 메아리가 없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북한이 이제 그런 행태는 사실 많이 우리가 익숙한 행태이기 때문에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죠. 그런데 일단은 도발 상황은 상당히 저강도이기 때문에 북한도 이렇게 이걸 가지고 확대해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 정부나 미국도 지금 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일 동안 모습을 보이지 않고 모습을 드러냈기 때문에 사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억측들이 이제 많은 부분이 빗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좀 뭔가 북한과의 어떤 분위기를 좀 좋은 방향으로 끌고 갈 필요성이 있겠다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확대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고요. 또 제가 봐서 일단은 북한이 도발은 했지만 이것 자체가 뭐 큰 어떤 도발로 더 이어진다거나 국가를 그렇게 가능성은 좀 낮아 보입니다. 대신에 이제 북한이 제가 좀 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관심 끊은 데는 성공을 했고 또 일단은 우리 정부나 미국이 북한과는 기본적으로 좀 분위기를 좀 좋게 나가자는 그런 분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걸 북한이 어느 정도 읽었기 때문에 또 하나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이제 북한 상황도 그렇지만 우리도 이제 내부적으로 사회로 청소해야 하는 큰 또 국내 정치 과정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을 아마 북한이 종합 판단했을 때 우리가 우리나 미국이나 그렇게 북한에 대해서 이번 일을 가지고 크게 해가지고 강하게 나오지 않으면 북한 또 약간은 좀 유화적으로 나올 수 있는 어떤 가능성도 조금을 타진해 보는 것이 아닌가.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아마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제가 두 분께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일 궁금한 게 김정은 20일 만에 다시 나타났다, 북한이 총을 쐈다, 다 좋은데 그러면 앞으로 남북관계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 이야기는 오늘 시청자분들께 아마 두 분의 나름대로의 근거를 가지시고 한번 좀 전망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총격전이 벌어진 게 꽤 오랜만 아닙니까? 2014년 이후에 거의 처음 아닐까 싶은데요. 네, 뭐 GP 내부에서 총격이 오간 건 2014년으로 기억을 하고 있고 2015년 8월에 북한이 목함 질회를 우리 비무장지대 군사분계선 인근에 이제 매설을 해가지고 우리 장병 2명이 이제 다리가 절단되는 그런 사고가 있었고 결국 그때 당시에 결국 전쟁 일촉즉발의 상황까지 갔었죠. 그래서 북측과의 무박 4일 동안에 무박 3일 동안에 그 회담이 있었고 8.25 합이라고 하는 것이 그때 있었는데 북한이 유기업물 표명하고 나서도 돌아가서 다시 이건 뭐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고 또 부정을 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 9.19 군사합의라고 하는 통해 그 앞에는 4.27 판문점 선언이 있었죠. 그래서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화로 만든다. 그래서 JSA의 비무장화, GP의 일부 폭파가 있었고 완전히 GP를 제거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했는데 사실은 안타깝게도 작년 2월 하노이 회담 이후 남북 간의 모든 회담들이 중단돼 있고 특히 금년에 제가 이 상황을 주목하고 있는 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정면 돌파전을 선포한 이후에 얼마 전 총선 하루 전에 순항미사일을 쐈어요. 3월부터 4월 사이에 여러 발의 초대형 방사포라든지 미사일 도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굉장히 다급한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무언가를 얻기 위해 그런 모종의 조치를 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우려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걸 가볍게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부분입니다. 네,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또 다른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쏜다든가 이런 도발 행위를 하지 않을까 우려된다는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러면 일단 김정은 위원장 이야기로 넘어가보도록 하죠. 김정은 위원장이 20일 만에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냈는데 저희가 준비한 영상부터 한번 한번 보시도록 하시죠. 경위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준공식에 참석하시어 문서, 준공TF를 끊으셨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20일 만에 모습을 드러냈다, 당연히 전문가이시니까 관심 있게 지켜보셨을 텐데요. 어떻습니까, 건강이상설, 사망설까지 얘기가 나왔었는데 20일 만에 모습을 나타낸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을 드러냈다. 김정은 위원장의 행동, 말하는 모습이라든가 제스처 이런 걸 봤을 때 교수님은 어떻게 판단하셨습니까? 저는 조금 전에 화면에 잠깐 비췄는데 걷는 모습을 유심히 볼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게 유사하게 지난 2014년도인가요. 그때 한 40일 정도 안보게다가 나타났는데 그때 발목에 부상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 건너고 보니까 윗부분까지 좀 불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그때보라는 좀 이렇게 걷는 모습이 좀 불편해 보인다, 제 주관적인 생각이지만 그런 점에서 저는 애초에 이렇게 문제가 나왔을 때 저도 뭐 묻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평소에 앓고 있던 그런 여러 가지 증상, 발목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악화된 것이 아닌가 이 정도로 전망을 했는데 그래서 한 20일 동안 모습을 안 보이는 상황 속에서 의료적 처치가 있었다, 없었다 이런 얘기가 많이 고가고 있는데 제가 본 느낌으로서는 조금은 그점보다는 좀 불편하게 보이는 것이 제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일단 왼쪽 발을 좀 끄는 듯한 것은 좀 피곤해. 평소에 꼽은 모습과는 좀 다르게. 또 지금은 또 괜찮은 것도 없고 어쨌든 왼쪽 발이 오른쪽 발보다는 좀 불편해 보이는 느낌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왼쪽에 보이는 사진을 보면 차이가 없거든요, 왼발과 오른발이. 그런데 오른쪽, 이번에 5월 1일에 나온 장면에는 왼쪽 발을 약간 끄는 듯한 모습이 보이고 뭐 많은 언론들이 주목했습니다만 또 팔목 부분에 무슨 주사바늘 같은 게 보인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사실 그 부분은. 스탠드 시술을, 사실 가능성에 대해서 뭐 의혹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었죠.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스탠드 시술이라고 단정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또 반론도 있습니다. 네, 뭐 저 부분은 사실은 북한이 공개적으로 발표하지 않는 이상 사실 저희가 확인할 길은 없겠죠. 시간이 좀 지나면 확인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글쎄요. 지금 상황 가지고는 이번 같은 경우는 확인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워낙에 이제 뭐 가시적으로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 어떤 데이터나 또 상황 변화가 눈에 띌 만한 것이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뭐 추정 뺏기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청와대는 뭐 확실하다고 확신 있게 얘기를 하고 있고 어떤 수술도 한 벽이 없다라고 일관되게 얘기를 했다. 좀 믿어달라, 우리의 신뢰성을 인정해달라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이런 의문점이 남는 것은 북한의 지독한 폐쇄성입니다. 그리고. 폐쇄성 때문에 과거에 북한 최고 지도자의 어떤 건강이나 생사, 이 문제에 관한 오보가 계속해서 나오기도 했었죠. 어제 김일성 사망설 나와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10여 년을 더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 나오는 건 지독한 폐쇄성 때문에 그런 것인데 김정은 위원장은 그런 심혈관계의 어떤 가족력을 가지고 있고 지금 또 과도한 체중에 그다음에 흡연, 음주,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언젠가 다시 건강이 있어서는 이상설은 불거질 수 있는 것이고 지금 이런 의문이 확대, 재생산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4월 15일 태양절 참배를 하지 않았는데 왜 안 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명쾌하게 해석이 안 된다고 하는 거. 이게 지금 남아 있는 의문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 좋습니다. 어쨌든 20일 만에 돌아왔고 그 직후에 또 총격을 가했고 우리 정부는 어쨌든 또 4.27 판문점 선언이 나왔던 날이 이제 또 다가오고 있는 상황, 아, 지났고요. 조금 전에 지났고.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간에 올해를 다시 한번 남북관계 또 넓게 보면 북미 관계, 트럼프 대통령도 김정은 위원장과 이번 주말에라도 통화하고 싶다 또 이렇게 반갑게 돌아온 것을 환영하기도 했는데 말이죠. 어떻게 전망하세요? 네, 사실 저는 이제 이번에 우리가 아까 작가님 언급한 것처럼 국내 사항이, 정치 사항이 지금 여당이 대북 정책을 할 수 있는 힘을 얻은 것 아니겠습니까? 일단 선거에서 압승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북한으로서는 상당히 바라던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뭔가 북한이 이러한 상황을 좀 활용하려고 생각하지 않겠는가. 그랬을 경우에는 또 하나 지금 이제 북한이 2년, 한 3년 가까이 돼가는 UN의 대북 제재로 경제적 어려움에다 코로나19까지 겹쳐서 지금은 북한이 경제적으로도 뭔가 외부에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뭔가 조금은 미국이나 우리 정부에 대해서 약간은 좀 지금과는 다르게 유화적인 어떤 방향으로 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좀 지금 상황이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좀 그렇다고 그러면 뭔가 지금과는 다르게 좀 유화적으로 나올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 저는 이렇게 못 봅니다. 그 인근에 있는 미사일 시설을 돌아봤다라는 그런 보도도 있는 것으로 봤을 때 앞으로 그런 도발로 이어갈 가능성도 우리는 대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항상 도발에 대비하면서 그럼에도 동시에 북한을 대화와 협력의 장으로 이끌어내려는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해 나가야 될 것이다. 그리고 지성호 당선인이 조금 전에 또 입장을 내놓았네요. 오전에는 태용호 당선인이 사과를 했고요. 지성호 당선인도 미래한국당 출입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서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곰곰이 며칠 동안 제 자신을 돌이켜봤습니다. 제 자리의 무게를 깊이 느꼈습니다. 앞으로 공인으로서 신중하게 처신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 제게 기대하시는 대로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일꾼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립니다. 99% 김정은 위원장 사망했다라고 이야기를 한 잘못된 정보를 언론을 통해서 이야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깊이 사과드린다고 지성호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당선인이 사과 입장문을 발표했다는 수지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